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 365 포인트 쏙쏙. 오늘은 나이 들수록 챙겨야 할 부분들, 특히 영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을 짚어봅니다. 대한노인병학회장이자 영양내과 전문의 백현욱 교수와 함께하는데요. 건강 염려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나이 들수록 식사만으로는 건강을 챙길 수 없다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식사를 잘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식사를 잘하면 만사 오케이이다. 사실 어딜 가나 건강에 대한 얘기가 인사처럼 이어지는데요. 그럼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제 모두 이런 영양제들 사실 다 같이 영양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엄밀하게 말하면 같지는 않죠. 건강기능식품은 일종의 식품들 중에서 원재료를 추출하거나 추출물의 정제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허가사항이 난 것이고 영양제라고 하면 하나하나의 영양소를 복합하거나 각각의 영양소를 정제하거나 음료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영양을 보충한다는 의미라면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환에 대한 약물도 문제지만 사실 영양제에 대한 오해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많이 먹고 본다는 분들도 있지만 또 지나치면 독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죠. 영양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그런 예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비타민을 오히려 오래 드신 분이 암발생률이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또 바이타민 A나 E 같은 경우는 지용성인데 지나치게 과다하면 안 좋기 때문에 종합비타민을 드시는 분이 비타민 A나 E를 추가로 더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권장량 적당량 성분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질환에 따라 영양제 성분 중에 피해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면 칼슘을 우리 많이들 먹고 있는데 실제로 몸에서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칼슘 활용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저기 석회화되면서 쌓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단독으로 매우 많이 먹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는 철분 결핍성 빈혈이 확실하지 않으나는 철분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비타민, 비타민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음식이나 식품으로 권장량을 채울 수 없는 비타민이 있어서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굳이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바이타민 D의 경우는 제가 수년 동안 체크를 하고 또 논문들의 결과에서도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바이타민 D는 분명히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노인들한테는 바이타민 뷰틀브도 부족하다는 게 서구에서는 확실한데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만 짚으라고 하면 바이타민 D는 보충하십시오. 그럼 노인들에게 가장 궁금한 건 사실 노인분들은 어떤 영양제를 먹을까 궁금하거든요. 우선 만성질환을 갖고 있건 아니건 나이 드신 분들이 아연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면역력과 그리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능력 그리고 점막 건강, 피부 건강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연을 보충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바이타민 D 그다음에 굳이 더 더한다면 바이타민 B12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많이들 얘기해서 혈관 건강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보고로는 오메가3도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증상에 따라서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식품과 음식뿐 아니라 건강보조제 역시 알맞게 드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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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